랩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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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니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나? 왜 자꾸 이거 말 타지냐 이거?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왜 그래? 아까 치면 안그랬는데 이거 아메 아니 지금 무자가 팍팍 나왔던 거로 이래 이러다 그러고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아 사자마자 고장나는 거 이거 뭐야 이거? 원래 이래? 랩 아까 치면 이거 안 제껴졌었는데 너 왜 이래? 아 밑에를 뭐를 보여줘 아 아 밑에를 뭐를 보여줘 내꺼 내가 알아서 신경쓸라니까 밑에 보여주라고 그래 자꾸 연자님 부른다 연자님 불러 자꾸 밑에를 왜 보여주라게 아 막 충실한 척 겁나게 함시로 밑에 보여주라고 자꾸 그러네 연자님 불러 여자님한테 일린다 전화한다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허 허 허 하하하하 아따 아따 진짜 의자가 의자가 좀 야한데 이거 아 밑에로 어떻게 나 여기가 응 봐라 하 도망장 밑에 찾고 아 아 아 봐라 도망장 밑에 찾고 아 봐라 나 어디가냐 어디가냐 나 어디가냐 아 아 아 아 아 뭐야 잠깐만 나 아 나 자칠뻐랬다 하 뭔 일 있었나 아 왜그러지 의자 아 아 아 아 나 또 이거 한게 그 그 그 모벨 생각난다 내가 그 모벨 진짜 딱 비판해봤거든 아니 딱 그 대기시간도 왜그러지 그렇게 기억 한참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갖고 이렇게 딱 배그에서 내가 탁 내려갖고 탁 떨어져갖고 일하면서 이렇게 잠깐만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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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잖아 이렇게 하면서 탁 하다 탁 내렸어 그래갖고 낙하자 펼쳐갖고 탁 내려 그래갖고 총을 찾으러 가야 돼 나 이렇게 메인 뭐죠 이랄 att 나 좀 해보네 다 사네 엇 딱 사봐요 봐봐 아 자세 나오잖아 왜 이러는 걸까요? 자세 나오잖아 지금 딱 봐도 우자왕 컨셉 흰살 더 드시더니 뻔뻔함에 극히 살았네요 나는 나이 안 먹었나봐 나이는 배로 있는... 아유 그러면 나이로 배로 먹으면 막 태어난 애들 한살 두살 애들은 배가 안겨 요래군디 그럼 간애들은 벌써부터 나오자마자부터 나이 다 먹었나봐 한살 두살 애들은 배가 요래군디 도대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애기들은 아가베 그래 내가 애기들에게 아가베 맞잖아 아 진짜 뻔뻔해 죽겄네 아니 나이 한살들 다들 먹더만 요거지 바로 애기들이지 하하하하 아따 오늘 중에 문다야 어 애기배 응 애기배 왜 고도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어 어 앗 앗 앗 앗